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국내 힙합씬의 대표 아티스트 로꼬가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로꼬의 소속사 AOMG는 로꼬가 오는 17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로꼬는 지난해 7월 화사와 함께 선보인 SOMEBODY 이후 약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 프로젝트 음원과 힙합 페스티벌 무대로만 팬들을 만나왔기에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랩 스타일과 진정성 있는 가사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로꼬가 이번 신곡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힙합씬의 음료시인 로꼬의 신곡 발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